열대과일 체험 농장 옆에는 330제곱미터의 동물농장이 있는데요. 그 소리로 훈련을 시켰어요. 이리와. 너도 들어가. 이리와. 너도 빨리 들어가. 알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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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간다. 이리와. 들어가. 이리와. 올가을에 태어난 미니피그 형제들과 비둘기, 거위까지. 다양한 종류의 동물들이 환산림을 꾸리고 있죠. 이 중에서도 최고의 말썽쟁이는 거위. 사료수발드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라네요. 그치. 쩔쩔 쩔쩔. 쩔쩔쩔 쩔쩔쩔쩔. 야. 너 뭐하는 짓이야. 너 지금 뭐하자는거요? 돼지는 돼지다 들어가